어어 괜찮나? 응 이쁜거같아 오 잠돌이 오빠 2층 케이크 됐습니다 가운데로 잠깐만 더할거야 한번 꾸며보세요 엄마가 이거 맛있으면 이제 초콜릿도 좀 사고 하얀색 가루도 사고 할게 그래 이 크림 크림이 좀 맛이 없는 것 같다 드레쥬르 케이크 크림이 더 맛있는 것 같지 않아? 드레쥬르 카스테라랑 드레쥬르 생크림이랑 지현아 여기는 안 발라줬어 여기 옆에 말이야 옆에? 아비가 안 보이게 해야지 아비가 아비가 빵이지 않니? 아비가 빵이지 아비인데? 응 발라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다 크림이 녹아버린다 엄마 나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해 먹어볼까요 벌써요? 네 먹어봅시다 아 그냥